나 진짜 간다고 나 혼자 두고 금방 복했지 이 새끼야 만원으로 갈 수 있는데 하나요? 돈도 내가 벌 거니까 밤도 좀 제발 그만 까고 이제 알았지? 이거 할머니 좋아하는 거 안주러 가! 그럼! 가출했어요? 외출했는데요? 몇 살? 18 18 하이네 이 새끼 근데 뭔 뜻인지 아니 그거? 짜장면 시켰니? 이 높은 데까지? 아 왜 이렇게 겨먹고 다녀? 때리기 미안하게 죽이고 싶다 호떡집 쓰네! 쓰네! 엄마 보고 싶어서 질질 짜냐? 죽어 엄마랑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살아 지금 돈 받으러 왔는데요? 사람마다 다 말 못할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인마 가지마 같이 밥 먹어 가다 보면 뭐라도 나오겠지 이 새끼야 뭐 내일인데?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야 아 제발 진짜 여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발 진짜 어둠이야! 소중한 건 니가 지켜 이 새끼야 야 어디 가서 이상하지도 안 하고 사람답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? 대결이 오빠 야 잠깐만 일복희 꼈어 꼈어 도와줘야지 이 새끼야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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